저는 현재 50세이고요. 그동안 다른 일을 쭉 해오다가 정기공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주변에서 자격증 취득을 권유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 접하는 과목들이라 방향을 잡기 힘들 것 같았고 또 빨리 합격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인강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소방전기는 배우라기 좋다고 해서 마음먹은 즉시 등록을 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차피 공부 시작한 거 자격증 딸 때까지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다행히 이번 회차에서 문제도 조금 쉽게 출제된 것 같았고 운도 따라주어서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서 많이 기쁩니다. 필기시험은 소방원론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된 것 같아서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다른 과목들에서는 평소에 봐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가 된 것 같아서 소방원론을 제외하고는 지난 회차보다 대체로 쉽게 출제된 듯 느꼈고요. 그리고 실기는 마찬가지로 지난 회차 기출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. 또한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히 이번 1회차 시험이 관연도 기출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쉽게 출제된 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암기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워야 될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기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틈틈이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는데 이것 또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방원론부터 처음 접하는 과목들이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상현 교수님이 이론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 중요한 포인트 등을 잘 잡아주셔서 공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. 나머지 과목들도 비슷하게 가슴 능락으로 반복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론들이 차츰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이해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으니까 암기가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. 김상현 교수님한테 보내고 싶은데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치겠다고 마음을 먹고 소방원론을 봤는데 처음에는 암기 내용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교수님 강의를 두세 번 정도 들으니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수업 도중에 주신 암기특 등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년도 기출문제를 달다 외우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제 기준에서는 이론 등을 어느 정도 이해한 후에 기출문제를 외우면 좀 더 확실하고 오래 외워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론서 등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. 누군가가 이해를 도와주면 수험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배우라 교수님들이 공부하는 데 이해를 도와주고 공부 방향 등을 잘 잡아주시니 어느 정도 이론들이 이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기출문제를 달달 외우는 게 가장 빠른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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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